승훈아 네 여기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어떻게 서울대식이나 나오는 게 어쩌다가 이 바닷가 되는 거야? 물어봐서 뭐 하냐 너 비주얼 얼마야? 네? 뻔한 거 아니야? 8억이요 8억? 제 비지는 아니고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사채를 좀 뚫었다가 쓰셨는데 일이 좀 잘못됐어요 뭐 아무튼 제가 다 갚아야 돼 잘 될 거야 고맙습니다 그럼 형은요? 나는 필요 없는데 근데 왜 여기 있어요? 내가 필요한 게 있거든 근데 그걸 사려니까 돈이 또 많이 필요해 뭔데요? 그게? 일단 한 잔 한 잔 타임머신 승훈아 네가 그렇게 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난 진심이야 가능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갖고 싶어 그걸 펴고 꼭 돌아가야 할 시절이거든 그걸 펴고 꼭 돌아가야 할 시절이거든 언젠데요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도 가장 순수했던 시절 한편으로는 방향 감각이 없었는데 누구도 정말 컨트롤하지 못했어 그렇게 방암맛을 자신에게는 뭐 안 돼? 너와 닮은 한 여자아이를 봤어 한 분의 서로를 알아봤었지 알았어 사랑하게 될 거란 걸 그 후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생겼어 어떤 미소나 어떤 이유가 어떤 운기가 나는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너무 어렵고 너무 가난했어 몰라서 헤어지게 될 거란 걸 그 후 내 삶에 모든 의미를 잃었어 모든 기쁨 모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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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길 가난 때문에 헤어지신 거예요? 응 헤어졌었지 그럼 지금 다시 만나는 거네요? 그래 다시 만나는 중에요 지원이 지금 지원이면 마당을 봐야겠어 원래 내 여자야 펭수님이야? 두고 봐 다 되돌려 놓고 말텐데 다 되돌려 놓고 말텐데 또 가져간 의미 이유 같이 모두 찾을 거야 되찾을 거야 순수했던 그때로 모두 되돌려 고를 고를 veil 자멍기 마당이언 agan guy 다